오늘 주간 정치에서는 현재 여론조사가 진행 중인 오세훈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추진 경과 그리고 법무부와 검찰의 수사 지휘권 갈등에 대해 김경진 변호사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의 서울시장 단일화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여론조사. 일단 이 여론조사 내용, 방법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 볼까요? 일단 두 개의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한 개의 업체당 1,600개의 무선전화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럼 두 개를 합치면 3,200개인데요. 이 한 개의 업체 1,600개는 800개는 누가 더 적합하냐, 후보로서. 또 800개는 누가 이길 것 같냐, 경쟁력, 이걸 물어보는데 어쨌든 800, 800, 800, 800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의 업체의 여론조사를 합산을 해서 결국은 오차 범위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이긴 쪽이 단일 후보가 되는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합의를 하고 진행 중인 상태인데 아마 빠르면 내일 오전 중이면 거의 여론조사가 끝나고 내일 오후면 아마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내일 결과가 발표된다는데 벌써부터 관심입니다. 어제 방송 3사가 비슷한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어요. 한번 보고 갈까요? 네. 먼저 후보 적합도입니다. 둘 중에 누가 단일 후보로 적합하느냐 물었더니 오세훈 후보가 34.4, 안철수 후보가 34.3으로 초박빙입니다. 다음은 후보 경쟁력입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대결한다면 누가 더 경쟁력이 있겠느냐 물었더니 오세훈 39, 안철수 37.3%였습니다. 이게 오차 범위를 생각하면 적합도, 경쟁력, 동율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후보 단일화 승부처 어디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결국은 정말로 지금 현재 여론조사상으로는 박빙의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서울 시민들이 결국은 이 조직력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조직력을 가지고 있는 오세훈 후보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중도 확장력이 더 있다고 판단되는 안철수 후보를 선택할 것이냐. 지금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고요. 결국은 각각의 지지층들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전화를 받고 응대를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어제 방송 3사 조사 중에 또 눈에 띄었던 게 오세훈, 안철수 어떤 후보를 내놔도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를 이기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아마 이게 LH 사태까지 겹쳐지면서 정권 심판론의 프레임이 짜진 것 같은데 이 당의 선거 전략 어떻게 나올 걸로 보십니까? 우선 아무리 지금 여론조사상의 지지도가 지금 범야권 후보들이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투표장에 가서 실제 투표를 해서 한 표라도 더 많이 받은 후보가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냐. 여당의 전략의 핵심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편 지지하는 시민들을 최대한 투표장으로 갈 수 있도록 하자. 이래서 밑바탕에서 풀뿌리 작전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서울 시내 같은 경우는 구청장의 한 90%, 국회의원의 한 70%가 지금 민주당 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을 총동원해서 투표장으로 갈 수 있도록 밑바탕에서 풀뿌리 작전을 하자.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편은 투표장으로 가되 상대편은 투표장으로 갈 의혹을 좀 잃도록 하자. 그래서 상대방의 약점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공격하자. 이게 현재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작전의 핵심입니다.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에 대해서 집요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더 견제를 하는 이유는 뭘로 보세요? 우선 안철수 후보가 조금 더 손쉬운 상대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만약에 범야권 후보로 되면 국민의힘 쪽의 정당 조직이 움직이면서 투표장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 정당 조직이 없는 안철수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는 것이 박영선 후보, 민주당 쪽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좀 다른 얘기해 보겠습니다. 법무부와 검찰, 수사 지휘권 두고 또 갈등이에요. 그 원인이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인데 이게 어떤 사건인지 짚고 넘어가보죠. 우선 한명숙 총리가 9억 원 정도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고 한 사건은 대부분 아실 거고요. 그 사건에서 한명숙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하는 사람이 한만호 씨라고 한명숙 총리의 집안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한만호 씨가 최초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돈을 줬다고 얘기를 하다가 1심 법정에 가서 한만호 씨가 말을 바꿉니다. 나는 검찰에서 강요받아서 돈을 줬다고 얘기를 했지 실은 돈을 준 적이 없다. 이렇게 법정에서 증언을 바꾸니까 검찰에서 무슨 전략을 쓰냐면 한만호 씨하고 같은 교도소 방안에 있는 제소자들을 찾아가지고 한만호 씨가 교도소 방안에 있을 때 무슨 얘기를 하더냐. 이거를 법정 증언으로 왔는데 평소에 한만호 씨가 교도소 방안에는 내가 한명숙 씨한테 돈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검사가 한만호 씨하고 같은 방안에 있는 제소자에게 증언을 하라고 시켰다. 이게 검사에 대한 어떤 한명숙 씨 관련 모해 위증 사건의 문제가 된 그 내용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리했잖아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문제가 없는지 다시 살펴봐라. 수사 지휘를 했고 다시 살펴봐도 무혐의다. 이렇게 답을 또 해왔어요. 이게 검찰 논리, 어떤 걸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 한만호 씨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 모해 위증을 검사로부터 요청받았다고, 강요받았다고 하는 이 제소자가 사기죄로 징역 21년형을 받고 복역 중인 사람입니다. 그런 어떤 사기 범죄자의 말을 기본적으로 믿을 수 있겠느냐. 이게 핵심인 것 같고 두 번째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의 핵심은 이 사건을 수사했던 임은정 검사나 또는 한동수 감찰본부장의 감찰국장의 어떻게 보면 얘기를 잘 듣지 않고 이 사건이 결정이 된 측면이 있으니 임은정 검사의 얘기를 잘 들어보고 재심의를 해라. 특히 집단지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대검찰청에 있는 검사장들이 한번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해봐라. 이게 법무부 장관의 지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관련되는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원래 한명숙 씨를 수사했던 검사, 그리고 이 모해 위증 사건을 별도로 인권적인 측면에서 조사했던 인권감독관, 그다음에 임은정 검사 등등에 관련되는 모든 사람을 불러서 현장에서 전국의 고검장 6명, 그다음에 대검 부장인 검사장들 7명이 다 같이 얘기를 들어보고 결정을 했는데 어쨌든 그 자리에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했는데 10명은 혐의가 없는 것 같다. 2명은 나도 모르겠다고 기권을 하고 2명은 혐의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다수의 10명의 10표를 얻은 것에 따라서 다시 무혐의 처리를 한 겁니다. 박범계 장관이 그런데 이 부장단 회의 절차도 문제가 있다고 또 얘기를 했어요. 일단 수사권 지휘를 다시 내리지는 않겠다고 했지만 이 절차가 합당했는지 감사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모해 위증 의혹, 그리고 무혐의 결정, 대검 부장의 언론 유출 경위까지 모두 감찰에 넣어서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감찰이 혹시 수사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명수 총리가 어쨌든 대법원 전원 합의체까지 가서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됐고 또 한만호 씨 같은 경우는 그게 1심에서 돈을 준 적이 없다고 법정에서 증언을 했는데 그 돈을 준 적이 없다고 한 내용이 위증이다라고 해서 그게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어떤 재심의 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절차적인 내용이 밖으로 알려졌다고 해서 크게 본질에 어떤 반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수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본말이 많이 전도된 측면이어서 일단 박범계 장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범여권 지지자들에 대해서 조금 따두기는 측면에서 그런 발언을 했다고 보여지고 이 부분이 말과는 달리 실제로 집행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